메카 구미랑 싸워볼건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누 파츠를 얻어서 친구로 만들 수가 있어요 메카 구미는 지금 보면은 눈알이 없어요 눈알이 없죠?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또 다른 파티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파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선대 염라대왕 같은 애들이 공격력 자체는 엄청나게 센데요 다른 요괴들도 많이 보시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요괴도 또 써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아직은 키우지 않은 요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견신도 있고 그 다음에 닌자몽도 있고 뭐 주탄동자 그 다음에 플라티나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판에서 등장하는 왕두꺼비 얘도 있고 빨간 도깨비 뭐 여러가지 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제가 아직 키우지를 못해서 나중에 써보도록 하구요 검정 도깨비가 다 세마리나 있네 요괴들은 많이 있는데 또 이런 요괴들은 나중에 키워서 해보도록 하죠 백머리 손채 일각수 자 일각수랑 기린하고 다르죠? 일각수랑 기린 요괴들은 진짜 많이 있어요 거의 다 많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 땅거미도 있고 오리진 도지라 도지라 대분양 성가시계 불쾌하게 호쾌하게 어렵게 파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칠복신인데요 뭐 칠복신 같은 애들도 있고 위인 레전드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써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요괴들로 해보려고 하냐면요 라스트 무산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라스트 무산양의 뭐라고 할까 콤비라고 해야 되나 무산양 무산양을 같이 해서 무산양 두 형제를 같이 넣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짝퀸 펭귄 있잖아요 얘한테 누파츠를 조금 잘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보물상자로부터 누파츠가 엄청 잘 나오게 한다 이거를 하나 사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도 메카 구미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하죠 너희들 출발이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물상자만 많이 찾으면 누파츠를 잘 나오게 해주는 아이템을 샀기 때문에 누파츠가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자 보물상자 여깄다 어 누파츠 누파츠 바로 나왔어요 효과가 있네 여기에는 로봇 거북이 등장을 하네요 라스트 무산양도 그 뛰는 속도 하나는 진짜 빨라요 어 근데 방어력이 좀 약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조금 걱정이에요 공격 아 빗나갔어 어 누파츠 두 개째 나왔어요 두 개째 진짜 효과가 있나봐요 그 짝퉁 펭귄이 어 누파츠 세 개째 장난 아닌데 짝퉁 펭귄한테 여유가 되면은 매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잘 나오네요 자 이러면은 보물상자를 우리가 최대한 많이 찾아야겠네요 아무래도 자 아 네 개는 안 나왔어 그렇지만 세 개나 나왔네요 벌써 효과가 대단하네요 어 얘도 있네 로봇 꼬마 자 가도록 하죠 체력 회복 좀 해라더네 어 우선 다음 층으로 갈게요 뭐 여기서는 이제 세 개 정도 먹었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로봇 꼬마 아 로봇 꼬마 맞아 한국판 유기어치 뿌니뿌니의 등장을 했었죠 그 공전 뽑기에서 자 아 누파츠 또 안 나오네 끝났나 저희만 벌써 효과가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효과 자 보물상자 어 나왔어 나왔어 네 개째 야 엄청나게 좋네요 무조건 그거 해야겠다 진짜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자 뭐 이 정도만 먹어도 사실은 충분한데 그래도 조금만 더 찾아보죠 한 바퀴만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깝잖아요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리고 그 누파츠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꼭 메달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운이 나쁘면은 메달을 뭐 한 10개 먹어도 아 메달이 아니고 누파츠를 10개 먹어도 메달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어 누파츠 자 다섯 개째 나왔습니다 야 그리고 누구 죽었다 지금 잠깐 잠깐 너 왜 죽은 거야 공격 아이고 빗나갔네 지금 여기 적들이 상당히 세네요 자 이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쪽까지 갔다가 아이고 야 안보여 안보여 어 누파츠 자 지금 여러분 소리를 들으셨죠 화면은 안보이지만 누파츠를 또 얻었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죠 내려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죠 올라가는 거네요 올라가죠 자 아 누파츠 또 안나오네 괜히 또 잘나온다 잘나온다 하면은 또 안나와요 그때부터 어 여기 또 있다 보물상자 어 보물상자 또 있다 자 이거 열고 아 누파츠는 안나온다 자 또 열고 어 누파츠 누파츠 7개째인가요 7개째 야 진짜 많이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이제 슬슬 다음 층으로 또 가도 될 것 같아요 누파츠 한 판에 제가 뭐 한 열 몇 개 먹은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원하는 요개가 안나온 적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게 꼭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한 개를 먹더라도 일단 메달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메달이 한 바퀴 돈 김에 여기 보물상자나 좀 먹고 가자 그래도 일단 확률이 올라가니까 뭐 많이 얻을수록 좋겠죠 길이 어디야 이거 지도도 없는데 여긴가 그럼 여기도 아니잖아 완전 헤매는데 어 누파츠 자 누파츠 8개째인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나오네요 누파츠 지금 보물상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보물상자 보물상자가 계속 나와요 길은 없고 자 보물상자 어 여기 또 있어 보물상자 보물상자 자 누파츠 9개째인 것 같아요 9개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드디어 찾았네 누파츠 진짜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빠르게 최대한 빨리 찾아서 가도록 하죠 찾는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바로 나왔네 진짜 자 다음층으로 또 가도록 하죠 어어 벌써 시작됐다 잠깐 잠깐 야야야 죽지마 공격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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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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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 발이 무슨 다리가 이상해 황금색 쫄바지 입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황금색 쫄바지 아니야 이거 뭔가 패션 리더 같아 뒤에서 보니까 꼬리도 웃기고 어 피살기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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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힐러들이 죽으면 안 돼 힐러들은 자 살려 오케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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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센데요 쓸바지 입어 지금 자 공격하죠 잡은게 잡았네요 잡았다 오케이 내나 누파츠 자 누파츠 거의 한 10개 11개 정도 먹었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또 우리 메카 구미를 얻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누파츠 진짜 많이 먹었는데요 한번 나와주겠죠 설마 그 중에서 안 나오겠어요 어? 야야 어 나왔다 나 한 개 나왔네요 한 개 안 나오는 줄 알았어 아 자 지금 보면은 이거 필요없는 아이템이 이렇게 잔뜩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누파츠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이렇게 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우선 로본양 F 로본양 F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메카 구미 까지 두 마리를 다 얻었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그리고 둘 다 보니까 지금 둘 다 로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탱커네요 탱커 방어력이 얘는 38인데 메카 구미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46 그러니까 아마 메카 이무기랑 방어력이 똑같은 것 같아요 대신 얘는 요술이 31로 요술을 쓰는 요괴인 것 같네요 자 뭐 피싸이기는 뭐 맨날 비슷한 거죠 어 근데 하늘로부터 레이저 빔을 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래도 그 메카 구미를 결국은 얻었네요 그러니까 누파츠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결국은 한 마리밖에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운이 나쁘면 누파츠를 진짜 열 개 먹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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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